많은 분들이 찾아와서는 상당히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나 채민척 또는 부부의 시댁, 친정 이런 가까운 인연들 범위 내에서 인연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괴롭어 죽겠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좀 편안해질 그런 방도가 없느냐 아이고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줬습니까 뭐 이런 말부터 내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마음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연으로부터 자유롭고 해탈해서 모든 인연을 두루두루 나의 몸과 마음으로 삼게 되어서 참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입만 열면 인연이다 뭐 그런 말을 꺼내다 보니까 이 인연이 뭐 전생에 무슨 인연입니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인연으로부터 그 상대로부터 나한테 좀 좋은 것이 전해지면 괜찮은데 보면 안 좋은 것이 많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살면서 경험으로 느끼잖아요 심지어는 상대한테 있는 그런 귀신들까지 그 인연에 의해서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고 뭐 그런 경우까지 흔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개개인으로 보면 좋은 것은 나한테 있는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싶고 먼저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남은 것은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상대한테 보내고 나 또한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상대로부터 괴롭다고 하지만 상대는 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속으로 더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나 역시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가지고 싶고 안 좋은 것은 내 보내고 싶은데 내 보낸다고 저 허공으로 훌훌 날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상대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까운 인연일 수 있지만 좋은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더 많이 전해진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가지고 싶어하니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불평해?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인연으로부터 괴로움이 전해오느냐 고통스러운 요인들이 나한테 전해지느냐 인연이니까요 그럼 뭐 할 말 없지 근데 인연이면 좋은 것도 더 많이 전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 이게 진짜 이유야 뭐냐? 계란이 말이요 바위와 어울려가지고 손을 잡고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바위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춘다 어떻게 돼요? 계란이 깨지지 같이 어울려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출 수 있겠어요? 살짝만 부딪혀도 살짝만 스쳐도 깨지는데 그럼 이게 바위 잘못이요? 계란 잘못이요? 또 그건 누구 잘못이라면 왜 잘못이요? 둘 다 잘못이요? 바위는 바위고 계란은 계란이고 뭐 자기 고유의 성품이 있단 말이야 다 고유의 성품대로 하잖아 상대에게 근데 계란과 바위란 말이야 여기에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느냐? 계란과 바위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즉 공이 있어야 되는데 공이 빠진 거야 그러면 계란과 바위가 천년만 년 같이 손잡고 올려 춤을 추도 이 둘 사이에 빈 공간 공이 있다면 계란도 안전하고 바위도 계란이 깨짐으로서 뒤집어 서는 것도 없고 서로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대상 인연과 나 사이에 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오 없어 그냥 온몸으로 그냥 오고 가 자 우리가 낯선 사람과 처음 대면을 할 때 어색하지요? 그럼 뭐 합니까? 대개 가운데 뭘 놓죠? 꽃바구니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할 때 또 우리 차나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물이나 커피나 이런 걸 앞에 놓고 이렇게 간간히 마시면서 한다 그죠?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 좀 어색함이 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이 뭐겠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상대에게서 나오는 일체 파동과 나에게서 나오는 파동이 그대로면 충돌을 일으키는디 그래서 왠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해지는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데 가운데 이게 매개체야 즉 충돌을 중화시켜주는 매개체가디 그래서 우리가 왜 테이블 석상에 보면은 가운데 꽃을 딱 놓고 양쪽에서 막 회담 같은 거 하거나 토론 같은 거 할디 이렇게 가운데 뭔가 매개체를 놓고 상대와 내가 파동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그 회담 분위기를 만남의 그 장소가 가진 그 어색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곧두콩이라 그러면 처음에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상대에게 더 많이 전해진다 그래서 형충파해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역학에서 형충파해 있죠 그리고 상대와 나 사이에 공이 없다 그래서 파동과 파동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빠지니까 서로 또 괜히 싫은 말하고 다투게 되고 이게 힘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인연으로부터 즐거움보다 좋은 것보다 괴롭고 나쁜 것이 더 많이 전해지는 이유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괴롭다 보니까 아이고 뭐 결혼 때 치고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다 뭐 이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인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다는 분 대상과 나 사이에 공을 놓아보시오 공을 형성해 이게 근본적으로 이 인연의 굴레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먼저 내보내도록 생각을 바꿔봐요 그러면 이 해소됩니다 좋은 거 주는데 줄 거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의식이 물질에 찌들어가지고 상대를 좀 좋게 바라보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고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게 다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서 서로 불평한 게 줄어들면서 행복해진다 아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어떻게 공을 형성합니까 그게 도닦는 거지 뭐 도닦는다면서 인연 사이에 공도 형성하지 못하는 수준 가지고 도닦는다고 어린 반품의치도 없다 이렇게 됐다 이 삶 속에서 도가 있고 삶 속에서 도를 가야 돼 대상과 나 사이에 공을 형성해서 그 미움이 그 공 속에 싹 녹아 드는 그런 수준도 갖추지 못하면서 부처님 찾고 신을 찾고 수행하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절에 가서 어디 수행단체 가서 수행한다고 그냥 잠자는 게 낫습니다 이제 아셨죠? 인연의 대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의 대처! 이불 지식동 개발 인연의 тр招이된 감사합니다.